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단지님이랑 김이야랑 로블록스 거미인간이 되었어요 하겠습니다 유럽의 로블록스 앞에 거미가 나타났어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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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가 누굴 보지 고민하고 있는데? 아 본래 싫어 저리가 어 본래 싫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와 단지님이 나는 핫핀을 잘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잠깐만 뭐지? 아저씨 제 몸에 기생충이 들어간거 같아요 바보같은 소리 하지말고 네? 뭐라구요? 이 아저씨가 머리채움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맨날 선생님 일단은 캠핑에 온거 같은데 아 평화롭게 캠핑을 즐기고 있는데? 이상한 소리가 나나봐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문제가 없어야 될텐데 내가 확인해보고 올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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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대체 무슨일이야 어이 뭔소리야 어? 어? 도망가요 안되 도망가 뭐? 어? 웬 집이죠? 어 여기 무슨 어? 어? 여러분 20초 뒤에 제가 낙산할거에요 아 일단은 도망쳐 야 무언가 쫓아오나봐 거미인간이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원래 쫓아오는건가 뭐야 사다리 내 몸 이상해 빠르고 피로한가본데? 2초를 쳐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뭐 거미가 나타났나봐요 뭔데요 뭔데요 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여러분들 단지님이 거미인간이 되었어요 리아야 리아야 도망가야돼 너 표정이 왜그래 왜 바보가 되었어 왜? 아래야 샤워 먹고있어 맛있구만 맛있구만 무서워 자 보자 무언가 필요한가봐 어 무언가 필요하구나 거미다 거미인간이 쫓아온다 거미 너무 느리다 살려 살려주세요 어 뭐야 어어 살려주세요 으어어 으어어 거짓말 으어어 으어 어떻게 깎아버렸다 저리로 안가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를 그냥 죽여라 결국 잡아버렸군 이녀석 도망을 되게 못 치는구만 간직하게 잡아먹혔어요 우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리아 어딨냐 관전중인데 리아야 도망가야돼 리아야? 여기있네? 그녀석은 정말 험악구조 험악해 리아야 도망가 니 바보같은 표정으로 도망갈 수 있을거야 허호, 저 앞에 거비야가 거비가 잡아먹고 있어 이제 몇명 남지 personn올쩌⁉ 호오오오 뭐 музы는 꼼 daqui$ QR petite 그 scream 지나 근데 이거 너무 느리다 뭐야 꼈어 뭐야 꼈잖아 오 가수! 자하고 와! 그럼 죽어야지! 자아먹겠다. 간지거미는 정말 사악한 것 같아. 그렇게 모두 다 잡아먹었다구.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. 들어와 들어와. 오케이! 이번엔 거미가 된다면 거미질로 묶어서 아껴 먹어줘야지. 4명 4명. 출발이다 오 오 오 쟤 이상하게 생겼어 나 뭐야 얼굴 왜 이래라 둘이 겹쳐있어 자 이번엔 거미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저 옆에는 옆에는 친구한테 갈 것인가 어 나한테 왔다 넌 뭐? 어 나와봐 아아 내가 거미 거미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왔다 그녀석이 왔다 이친구 왜 여기서 잠수타고 있지? 없 오.. 무서워.. 넌 도망갈 수 없어 칙칙칙칙 미안해! 미안해! 몸만 살려! 다주지 않을 거예요 와! 살았다! 와! 살았다! 죽는 줄 알았네 거기서 저기 보인다! 맛있는 단지 고기가 묶여있어요! 진짜 재밌어! 살려주세요! 한 번만 살려주세요! 으악! 으악! 살려주세요! 한번 살려주지! 도망가봐 도망가봐 어디로 도망가야 돼? 도망가 버리세요 여기서 열쇠를 찾아서 나가는 건가 본데 이 거미님이 나가지 못하게 해줄거라고 짜잔! 저기 거기서랑 바보야 미아님 이쪽으로 오세요 도망가 도망가! 저 거미예요 거미 야골이다니 아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니 보인건가? 너 내가 보이네! 넌 뭐야! 담아먹어야겠다! 다른 애가 잡혔어 먹는 틈에! 먹는 틈에 바로 런! 오오오오오오오!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드디어 잡아먹었다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망가도록 해용 도망가도록 해용 빨리 가자아! 오 쟤를 많이 찾아야 돼요 최대한! 어 얘네 문탓어 이게 문을 닫고 다내야지 안전한가 봐서 아니 아니 안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자꾸 이건 어디서 쓰는거지? 아 이거 부실 수 있구만? 푸실 수 있고 누가 벌써 먹고 있어 먹고 있다고? 먹고 있는 소리가 나는데? 빨간 키 얼마나 잘하는 거야? 들어왔어! 1층에서 탈출하는 목적으로 한 번 진지하게 게임 해보죠 빨간 키, 빨간 키 먹었습니다 어, 열쇠다 빨간 키, 열었습니다 오렌지 키 얻었어 오렌지 키 파란 키, 파란 키 얻었습니다 얘들아, 거미는 지금 오렌지 키, 그 아까 금고 금고 2층이 금고였습니다 2층 금고 어, 거미가 아래층에서 먹고 있어 껌들어 거미야, 이번에 진짜 싱그럽게 생겼어 무서워, 무서워 2층 올라간다, 거미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인형을 따라가는 것 같아 금고다 어, 어 거기, 거기, 거미, 거미, 거미 내가 유인할게 거미, 지금 거미 계단에 있어 어, 이거 뭐야, 문이 안 열려 거미 뭐야, 진짜 거미가 생겼어 나 거미 스프레이 얻었어, 얘들아 거미 스프레이 이거 도망갈 때 써줄게 너네 샤워 먹힐 때? 나 뭉쳐다니자 나, 어, 이거 뭐야, 이거 들어야겠는데? 너네 그거두세요 instrJordan 으아아아아아아아아 Current 으아아아앉 traditional 도망가 도망가 토망가 내가 뿌렸어, 뿌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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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 하느덧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20초밖에서 남지 않았는데? 어? firm 어, 거미 도전을 벤치 어딨어, 어때? 어, 블루키 열었어요 블루키 열었어? 그럼 어디로 가야되 지금 말해 줘 그린키, 그린키로 가야됩니다 이제 그린키를 찾아야돼? 그린키를 찾아야됩니다 그린키 거기 아닌가? 그린키 찾았어요 밖에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 모두 와 난 탈려줘 안돼 제발 이게 왜 쟤가 왜 나오냐구 여러분들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? 나도 그린키 얻었어 친구가 장어 벗기고 있어 미안해 늦게 자 이걸로 저 안에 뭐가 있나 렌치 필요해 렌치 렌치 아까 그건가 빠론가 아니다 렌치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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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어그로 끌게 도망가 나는 렌치 장어 벗기 또 한주님 도망가 우와 진짜 어떻게들올수지 어 렌치 여기있어 은이 좋은데 탈출할수 있는좀 거미가 쫄laimer 오고있어요 도망가지여 kinds 나 유인중 ridge 아影片 단지님이 거미를 이렇게 따돌리고 있는 동안 문을 열었네? 노란키가 필요해 일단 노란키 노란키만 있으면 나갈 수 있나봐 황금키만 있으면 나갈 수 있나봐 다 배터리로 여기를 열어야 돼 단지님이 맛있어보이나봐 계속 쫓아가네 노란키 찾았어? 노란키를 업구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거지 빠루 필요해 빠루 빠루 좀 찾아봐 빠루 아까 그 방에 있었어 초록방에 잠깐만 여기 있는? 빠루만 찾으면 돼 빠루 지하실에 있었구나 빠루 거기 있어 방안에 거기 말고 뒤에 다용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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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 수 있나? 어디로 탈출을 해야돼? 김니아 친구 나가라요 보라색 열쇠 가지고 와 이제 문으로 나와 문으로 보라색 열쇠 있어요? 탈수 탈수 일로와 탈지 탈출 축하해 아 게임 오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보미인간 오늘 플레이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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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